스탄톤은? 스탄톤 체인잡이 좋네. 체인잡이 좋네. 포스트스트는 이제 성적이 없는 스탄톤 파워 99 파워가 99에요. 걸리면 넘어간다는 건데 1-1 그런데 애가 선고한 뒤 비전이 별로 안 높아서 방망이 맞추는 빈도가 낮아요. 갔다! 미래영 백두백 스탄톤 스탄톤 이래영 왜 이렇게 홈런이 잘 나오냐? 파워 99가 괜히 90기만이죠. 406피트 1-1 118미터로 날아갔네? 벙가로 안 만나요. 벙가로 아마 4차정 때 만날거에요. 4차정. 와이트카드 나오는 바람에 벙가로를 4차정에서 아니면 4 아니면 3 4차정에서